시광비비씨 유화씨 조효정씨 네 분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. 아 이렇게도 즐기다 보니까 오늘은 가요대축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셨을 것 같네요.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의김없이 여덟 분 앞에 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온 준비된 가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처음에 살아갈 때 그 일은 싱싱한 남자였죠. 밤하늘에 들고들도 따주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 달라졌어 그 일은 나보고 다 해달래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참 정말 미워 죽겠네 남자는 여자는 정말로 비찾게 하네 남자는 여자는 정말로 비찾게 하네 결혼을 하고 난 후 그 일은 앵기가 되어버렸어 결혼을 하고 난 후 그 일은 앵기가 되어버렸어 밤달라 사람 날라 범죄고 둘이서 놀기만 하재요 하루 일은 해도 해도 많은데 자기만 쳐다보래 웃어봐 웃어라 안 하다가 저를 당신 걸취한 다 죽겠네 날 분들은 남자들 남자들 여자들 정말로 비찾게 하네 남자들 여자들 정말로 비찾게 하네 정말로 비찾게 하네 남자들 여자들 정말로 귀찮게 하네